오후 들어 강추위는 누그러들었지만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밤부터는 동부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저기압이 지나면서 비구름대를 만들게 했는데요. 밤사이 제주도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는 주말에도 이어집니다. 내일 밤까지 산지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예상돼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저녁까지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산간 이상도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빙판길과 안개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내내 흐리겠고요.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내일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효되겠고 일요일에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북부지역 6도, 서부와 동부지역 5도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보다 4도 이상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북부지역 7도, 서부지역 6도, 남부지역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요. 물결이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고요. 조업활동도 잠시 미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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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